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 홀에 또 비전 홀에 모든 부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신앙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나갑시다. 이겨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을 하다가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다 그 전모가 다 드러나무를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 참모들은 다 철장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율법 담장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본의겐이라 거듭남이라는 그 책을 그렇게 쓰면서 워터게이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의 사실성 진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은폐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터여 유명한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닉슨의 그야말로 열정을 가진 추종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각오가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 자체를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도 무너졌어요. 모두가 완벽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 변호사들이니까 전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입을 맞췄는데 어디서 터졌느냐 각자 각자 개별 조사를 통해서 개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서로가 진술이 어긋나므로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위조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지켜주셨던 그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어설프게 예수님의 이 부활회를 꾸몄다고 하면 이토록 2000년 동안 지구촌이 그렇게 이 부활을 기념하겠느냐 2000년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온갖 공격을 하고 온갖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또 골든서 1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다시 살아나지 않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 52주 매주일 예배되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늦게 말하면 매일매일 부활주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 매일매일을 부활의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살다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귀에 들리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먼저 우선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해보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식의 삼량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쁜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슬퍼한 일과 눈물 날리고 안타깝니다. 상처받을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누를 수 있는 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냐말로 현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핵심이 뭐냐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영국의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스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시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오빙리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 인산 이내였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서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고침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다 뭐가 다 잘된다더라. 이걸 믿고 예수를 믿겠다는 데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잘 안된다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러니까 다 서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오실 거 오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런 사역을 이따가 없어질 거. 병고침하면 또 병날 거. 죽은 자 살림을 막고 또 죽을 거. 이런 단순한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한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절대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근본 문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헌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그 헌신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결정적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본론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거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하니 고백하는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시는데 이 땅에 오심을 비로소 제대로 밝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이 고백되어 있는 그때로부터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소년 수십년 다녀도 실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회에 나가서 영양 입히지 못하는 이유 자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다 맡아 살았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학 장자교단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고백 이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섭니다. 수단 방법을 섭니다. 왜?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방법을 다 쓰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 타이 그 답을 받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 상황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수님이여 그리스도되게 하여 주옵사사.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듣고 나쁜 일을 듣고 나쁜 일을 듣고 있습니다. 잘한 일도 착한 일을 듣고 못한 일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가 당시 3장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이후로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9절 반복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0절 이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장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셨어요. 언약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한 말씀 이모사에게 한 말씀 또 바울에게 한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 한 단어만 잡고 기도하고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 동일하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동일하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의 맛을 본다.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자체가 66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어느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한 주간 여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한 주간 3년을 살겠는데 그 일주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이 누가복음은 4분의 1이 요한복음 전체 절반이 전부 다 일주일 안에 들이 있어요. 이게 다 채워져 있어요. 신학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대버라는 목사님이 서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출판한 1500권 이상의 책을 다 살펴보았는데 저자마다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말했지만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공통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저자들이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해도 예수 거시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뭐요?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은 또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런 희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근본적 차이가 아닌데 그 차이가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짱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해결이 안 돼요. 설사 평생을 죄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을 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는 도대체 이을 수 없는 이 사단 막이 이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이 영의 사단 머리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주신 것과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성탄절도 참 귀한 날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오늘이에요. 오늘. 이 부활. 바울은 곤두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흙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지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로 기도하면 죄 지선 받는다. 죄 없어요. 죄 없는 천국을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인이 됐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인이 됐다고. 죄 죄 죄 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몸을 칠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눈만 뜨면 죄 짓게 되었어요. 눈만 뜨면 숨 안 쉬면 죄 짓는다고.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도 마음도 눈 홀키는 것도 큰 죄라고.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고. 미워하면 살인이라니까요. 아이고 쟤 인간 죽으면 좋겠다. 이미 살인하겠느냐. 사람을 때려서 죄가 아니요. 미워하기만 하면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제 문제 해결하겠어요. 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 자유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산받았나 어인됐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러분이 늘 삶 속에 체험하는 이게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나쁜 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일모를 일출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덫속과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첨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피어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전국할 때까지 넓지 마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새롭다. 그 사람은 후폐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이 이 말이 아멘 늘 여러분이 일모를 일출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계 모든 승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몰인생에서 일출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이 헌신을 통해 주어진 이 놀란 축복을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반복되니까 또 뭐 할절이겠지 뭐 이건 종교의 종교 기독교의 종교는 권위 없어요. 그냥 반복돼 생명 없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이 헌신은요. 값으로 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무한가치 절대가치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영혼의 헌신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 나의 환경에 매일 있으면 안 돼요. 나의 환경 나의 환경이 요즘 코로나19 내에서 얼마나 제한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냐 주일은 오고 있다 주일은 오고 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래서 프라이데이 고난 핀필을 솟는 그야만 아픔을 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가슴을 멸려간 이런 고통이 금요일날 있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Sunday is Sunday is coming 주일은 온다. 주일은 온다. 부활은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 것이다. 어려움이 잠깐 닥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사방이 다 막힌 같은 사면 초과의 아픔을 당하지만은 분명히 주일은 온다. 이 사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거기서의 절대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생명력 넘치는 일출 인생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근 헌신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러면 찾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언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원수요. 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나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절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것이 맞을 수가 틀릴 수 있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참 제자라.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제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인되어버린 자기중심적 삶 자기중심 자존심이 너무 세 조금만 건드리면 미처 견디지 못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욕해서 나를 비방해서 상처예요. 상처. 상처의 삼량이에요. 간단합니다.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나 힘들어.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상처의 삼량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있구나.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자기중심적.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이건 예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상처들 그것들이요 쌓여있어가지고 한 번씩 나와요. 나와. 여기 나와. 기분 나쁠 때 나와요. 자동염 상할 때 나와요. 그 말에 또 넘어져요. 또 실망해. 또 좌절해. 절대 없는 시간 또 낭비해. 예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털 예털 다 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털을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에요. 말씀 쪽에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말씀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 안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립니다. 말씀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털을 깨고 세털을 갖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 저분 예털 깨졌구나. 완전히 갈라데이 이생장질로 자동심을 다 깨버렸구나. 참 편안하구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장소님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본색이 드러나옵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인간적인 그러한 불신앙이 확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원어제를 보면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죽으셔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말 됩니까. 단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처온이 없는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건데 베드로는 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던 육신적 생각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꽉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기경했나 기경. 말씀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기경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기, 찬, 말 이런 말이 있어요. 기, 찬, 말 따라서 기, 찬, 말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 잡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 잡아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 받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 나를 부인하고 이런 영적 수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줄을 따라가는 영적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라.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라. 그 말이 인생 결론 내라. 결론 말 쉽게 하지요. 안 난 거예요. 결론. 무슨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설교를 들은 2부 설교들은 미국의 목사님이 제게 문자 2부 끝나면 받은 은혜를 문자로 보내요. 2부 끝나면 참 목사님 오늘도 설교 통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아직도 내가 이 부분만 들어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들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부끄러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직 하나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도전한다. 하나의 나라 확장에 도전한 나라는 거 없다. 오직 하나의 나라 사실 이 부분만요 내 힘을 대신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쉽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어요. 일하다 왜 시험됩니까? 왜 시험됩니까? 낙힘이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주인이요. 나는 없어 알아보고 비편하든지 칭찬하든지 나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나하고는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기총에서 와서 어른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몇 대째입니까? 이 겨울 몇 대는 뭐 몇 대 내가 개척했어요. 개척했어요. 목사님 대단하네요. 뭘 대단해요. 내 행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어디죠? 내가 내가 뭘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결론한 사람으로 다시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하기 위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모직이 되어야 돼요. 사모직 사모직 사모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이요 그냥 삶 속에서 늘 확인되어야 돼요. 무슨 문제나 사고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문제나 사고는 심정이 막 지옥 같대 하나님의 나라 하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이마신 건넝받고 예루살렘이 사과해 땅까지 5천 종족 2, 3, 7 나라 누가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혼을 잘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천만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교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준비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십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행한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법 속에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장 최후의 통첩 최후의 상급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있어요. 말씀 따라하면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있어요. 사도 바울도 곤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예웅계 모노승도를 이런 참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결에 인도하면서 최고 상급받길 바랍니다. 이부 예배 때도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것 다 읽기간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웅계 모노승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생명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밀수 미술 작품 중에서 이탈리아 화가 도미니코 페티라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에케 호모라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뜻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말했습니다. 에케 호모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이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장면을 그린 작품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림을 독일의 진젠 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은 불타는 열정 확신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19살 때 19살 때 우연히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감동이 확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은 놀라운 충격으로 그 영혼 안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진젠 도르프 백작은 생명근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대 성교에 불을 붙였어요. 그는 척호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래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그렇게 다 정착시켜 살도록 하고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래비안 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성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으로 간 고아의 아버지 저지 물러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 됐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돌아온 개신구 성교사 퀴즈라프 최초 성교사예요. 모래비안 성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 감비구 창시사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글이 많아 봤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렀 것만 너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부활의 주의 아침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이 음성에 화답하세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생명권 헌신의 삶 생명 살리는 헌신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사서 그런 큰 열매의 결단이 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들 생명 건언신 생명 살림 은신 속에서 이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부활의